저희는 지금 보통 회당 10만원인데 이번 달만 지금 행사 들어가서 10회에 70이세요 아 네 원래 100만원인데 이번 달만 특별히 할인가로 하는 거고요 특별히 가입비 면제시고 특별히 사물함도 드려요 PT가격이 너무 비싸서 부담된다고? 이런 이런 걱정하기는 아직 이르다고 내가 유튜브를 통해서 너에게 실제 PT를 받는 것과 똑같은 경험을 선사해 줄 거야 자 내 손을 잡으라고 천천히 천천히 근육이 흐러나는 느낌을 좀 가져가면서 이쪽이 당겨줬구나 잠시 멈춘다 단무완